근데 욕을 먹으려면 제대로 먹어야 돼. 덜 먹으면 안 돼. 그냥 막장 쓰레기만 해. 뭐야, 이 씨! 진짜 치실라고, 진짜! 말해봐, 뭔데? 왜 이렇게 욕을 했지? 좋아해, 좋아해. 우리 형 씨, 드라마 진짜 잘 나고 있네. 아, 몰라,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나쁘죠. 나쁜 놈, 나쁜 놈! 아, 드라마 진짜. 우리 형이 나쁜 놈이지. 죽어서 드라마가 떴네. 썼어, 썼어. 좋은 놈의 나쁜 놈이에요. 나쁜 놈, 나쁜 놈! 나쁜 놈, 나쁜 놈! 세상에 첫 나쁜 놈이었는구나. 나쁜 놈인데 안아줘요. 네, 나쁜 놈인데 안아줘요.